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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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힐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까지 가는데요. 도쿄에 잘 왔습니다. 여기는 우에노역이고요. 저는 숙소가 아사쿠사에 있어서 아사쿠사까지 또 환승해서 가야 돼요. 이번 영상은 도쿄돔에 가서 야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 풀고 노미우리 유니폼 갈아입고 바로 야구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도착. 도쿄 사무라이. 신발 갈아 신고. 숙소는 이런 느낌. 숙소 체크인 끝내고 이제 야구장 가려고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고천분도 그렇고 동구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이번엔 첫 동구장을 가보는데 되게 설렙니다. 그래서 유니폼까지 갖고 왔어요. 요미우리 자이언츠. 제가 좋아하는 삼성라이언츠의 레전드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에서 또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미우리 유니폼 한 개 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고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도쿄에서 72시간 지하철 패스를 쓸 거라서 지하철 패스 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걸어서 다와라마치 역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지하철 패스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하철 패스 끊어왔거든요. 이걸로 여기 승차권 수치 이거 누르면은 되게 귀엽거든요. 이거 이슈 티켓. 오오 나왔다. 72시간 쓸 수 있겠죠? 굿. 수고이네. 여기 찍힌다. 사실은 도쿄 도무는 에어컨 테라입니다. 수고공원으로 가려다가 이곳에서 내려두고 전화시장은 뒤쪽으로 가려줬어요. 그리고 이사호가 다하네요. 제가 도쿄 도무는 래에 Examiner에 왔어요. 이사호가 타고있어요. 도쿄 도무는 에어컨 테라인드가. 도쿄 도무가. 도쿄 도무 6인가요? 도쿄 도무가. 도쿄 도무 6인가요? 도쿄 도무 1인가요? 도쿄 도무 6인가요? 도쿄동 여기는 학생이 좋아서 학생이 좋아서 학생이 좋아서 여기 롤러코스도 있네 여기에서 맛있는거 찾아봐 죄송해요 한국인인데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도시락 가지고 도쿄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검사하는건 술 같은건만 검사하나요? 병찜 빼고 갈 수 있어요? 병찜 빼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도쿄동 가서 먹어도 상관없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나 사갈려구요 도시락 이거 하나 1079개 나거든요 거의 만원? 퀄리티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만원밖에 안해요 여기 일본인들도 줄 서서 먹는거다보니까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이쪽으로 도시락 부탁드립니다 오箸과 소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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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푸딩 뭐야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이렇게 푸딩이랑 위치 음료수 이렇게 하나 사가야겠어요 이건 뭐야 크레페롤? 신기한데 이것도 사가보자 41개트로 가야되네 일본야구는 한국이랑 다르게 평일경기가 6시에 해요 30분 빨리 시작하는데 이거 끝나고 딱 아사카사 스낵밥까지 가면 딱인데 멋있네요 도쿄도 오늘은 비가 와야지 되는데 너무 맛있다 비가 와야지 동구장에 혜택을 보는데 서양인들도 곳곳에 보이고 여기가 자이언트 샵이네요 구경 살짝 해봐야겠다 유니폼은 얼마인지 한번 봐야겠다 17,000원 한국도 비싸다고 느꼈는데 한국보다 비싼데 17,000원 죄송합니다 비싼 유니폼이 있나요? 비싼 유니폼이요? 네 이름이 없으면 4,000원 정도 비싸고 4,000원 정도 이렇게 마킹 달린 게 17,000원이고 마킹 없는 건 13,000원이라고 4,000원 정도 싸다고 하네요 마킹도 4만원이야? 삼성이 비싼 줄 알았는데 4월 4월 2천원 5월 8백 뮤지엄 뮤지엄 뮤지엄은 따로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닫았네요 여기는 오 2023년 트로피가 있대 일본이 우승했잖아요 쉑쉑 타코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예약을 해왔기 때문에 QR코드 찍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정문인가 보다 플라자가 있네 플라자 오 도쿄돔 도쿄돔에 왔습니다 와 설레네 설레 야구 좋아한다면 도쿄돔에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드디어 한번 와보네요 저는 가장 윗자리여서 41번 게이트거든요 4층인가봐요 4층 나가시마 게이트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야 되네 끝까지 올라왔어요 41번 게이트 감사합니다 QR코드 준비한 걸로 찍고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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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도 뭐 많네 여기 안에도 뭐 많네 홈런 쳤다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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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시걸 여기가 도쿄돔 제일 윗자리인데요 와 대박 대박 뷰가 죽이네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고 의자는 이렇게 편하게 되었는데 폭신폭신하거든요 의자도 일본 사람들이 키가 조금 작아서 그런지 한국보다 조금 좁은 느낌이에요 와 이거 다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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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타 다올게 여기가 홈런 팀이고 원정은 여기가 원정은 원팀이에요 탁진 경락판도 되게 퀴짤로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리고 항상 잡고 나면은 리플레이가 나와요 그냥 후멍 사 카모 토 사 카모토 사 카 모토 오오 이번에는ieso 와 32분이 이치네 홈런 17개 아마 봉런이 안 안돼? 대박 스플릿 푸딩 대박 티어 리더가 공연하는데 한국 노래 나왔어요 아주 나이스 우리나라 여고랑 다른 점이 우리는 스피드업 때문에 1분 30초 만에 바꿔야 되는데 1분은 지금 2분 30초 걸렸네요 와 홈럭 빛이네 2분 30초 1분 30초 2분 30초 3분 30초 2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2분 30초 3분 30초 2분 30초 3분 30초 아베가 유미르의 레전드 캠처거든요 2013년이면 어릴 때 12살 때 부턴가 그때부터 아베 팬이었다고 해서 참 신기하네요 저도 아베 선수랑 오가사와랑 이승엽 다 같이 이런 선수들 봤어가지고 안았는데 아베 선수 팬이었네요 라쿠텐이 2점 홈런 쳐서 역전했어요 요미리 불펜이 완전 삼성급이네 삼성급이야 불펜 쓰레기네 필승조가 나와야 되는데 필승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호율이 4점대 나와서 지금 2점 홈런 받고 6점대랬어요 동점에서 나올 투수가 4점대라는 건 불펜이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심판은 9시라고 했어요 와 여기 항공비도 있다 항공비 와 sobie 5점대 아니지 원래 많이 쟤고 있어요 여기가 있어야 될텐데 왜 나의 반응이 없을거 같애요 그럼 왜 부끄러워 잘한 건가요? 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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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또하는데 퀄리카가 이렇게 안 되네 잘하네요 아니요 8핸드에 투업 됐어요 오늘 질거 같은데? 지금 교비전이어서 지명타자가 없고 9번 타자가 투수가 나와요 그럼 8번 2번 연속으로 탈수가 있어요 2번 타자 2번 타자 2번 타자 마무리 투수가 되게 작은 타자인데 박스웨이 유일한거 마무리 0.5 박스웨이는 지금 9회인데 마무리가 나오지않고 크리스웨이가 나왔어요 지금 9회 말인데 1번 타자부터 시작하거든요 2점 차라서 과연 역전을 할지 보겠습니다 오오 이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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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가나요? 더블 히트 비스톱 자이언트 와 대기 그의 말 대기 번역 넣고 선수 방 해외트 이 선수가 박스웨이 끝내기 슬리데도 홈런 가나요? 오오 아Contoh 안전 오오 오 상담온 오 상담온 아 사유나락 혼란 아 대박 3봉 4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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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났는데 다들 안가고 있네 홈런 3방으로 끝내버리네 4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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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 talked about 5봉 5봉 좋은 게임이었다 대박 너희들과 행복했지 끝! MVP가 저기 카트 타고 돌면서 돈 던져주네 이제 MVP 되면 영웅이다 영웅 안녕히 가세요 오늘 MVP 선수가 카트 타고 다니면서 공 다 뿌려주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줘요 앞에서 이런 문화는 한국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인터뷰하고 난 다음 바로 가잖아요 근데 일본 MVP는 인터뷰 다 하고 경기 돌면서 공 던져주고 이렇게 내려서 하이파이브까지 해주고 진짜 팬서비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은 당첨된 사람들인가? 이것도 아마 이벤트로 모집했었나봐요 이기면 MVP 하이파이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주는지 이런 일본 야구 팬서비스가 이렇게 팬들이 가득 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도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나가고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일본 팬서비스나 일본 팬문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팬샵도 있네 오늘 동물의 데이 그런 거랑 해가지고 따로 파나봐요 여기 락커도 있네요 락커는 400엔 락팍은 공짜 안녕하세요 개방형이 아니라서 문을 이렇게 회전형으로 다 막고 있어요 버큐덤 웅장하다 승장이 잘했을 때는 2006년 7년 이때지 싶은데 9년에는 아마 못했을거에요 타요나라고 보면은 우리 좋아해 볼 수 있는데 요 요리 첫집간에 이렇게 끝내기 없는 보다니 대박 대박 사진 한 번 찍어야겠다 구트샵 줄바 구트샵 줄바 구트샵 줄바 와 아직도 줄리샵 하고서 있네 오늘 경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와 놈이 우리 첫집간에 끝내기 홈런 진짜 보기 힘든 끝내기 홈런인데 끝내기 홈런 까지 보고 이렇게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구요 승리호정 히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사카사 스낵바로 가야되나